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세인과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세인과라는 것은 아마 전생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경이 불교에 있습니다. 삼세인과경이라고. 그리고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고 이렇게 거듭 거듭 되풀이가 돼가지고 삼선도에도 나고 또 삼악도에도 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도윤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삼계가 마치 두레밭 같아서 우물 속에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밭 같아서 백천만검의 티끌과 같은 미진수를 지나네. 참 읽어만 해도 어마어마한 장구한 세월이었는데 백천만검이라는 말을 썼어요. 백천만검의 티끌과 같은 미진수를 지나네. 미진수라는 말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우주의 먼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불교의 영혼은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을 금생에 즉 현생에 바르게 쓰지를 못하고 제도를 못한다면 다시 언제 또 이런 몸을 받아서 이 생을 언제 이 생을 또 몸 받는 생을 기다려서 제도를 해서 복을 닦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옛 조사님들 즉 옛날의 선지식들 큰 학식을 가진 큰 스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야기 제목은 허정승의 애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 학교를 가든 선생님이 새로 부임에 와도 선생님이 애인 있어요. 이런 얘기서부터 우리의 어떤 구미나 흥미를 당기는 그런 사람의 말하자면 욕망이라는 것을 살짝 건드리며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삼세인과경 설화 중에서 허정승의 애첩이라는 제목을 말하겠습니다. 옛날 옛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서울이죠. 서울. 서울에 허정승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정승이라면 왜 영의정이 있고 가운데 그 다음에 좌측에 좌의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의정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나라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삼정승이 안됩니다. 상간마마 고정하시옵소서 이러면 못합니다. 아주 만인 지하 1인 지상이라고 그러나 임금님을 만인 지상 그렇죠. 정승은 만인 지상의 1인 지하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한 분만 우에 계신다. 허정승이라는 분한테는 천하에 제일 간다고 할 정도의 절세 미인 애첩 예전에는 첩을 능력이 있으면 많이 두었습니다. 박씨가 있었는데 그 정승은 이 애첩 박씨를 정말 지극이나 무척이나 사랑을 해서 정말 잠시도 떨어져 있지를 못할 정도로 사랑을 했답니다. 이 남녀간의 운오지정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좋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거죠. 그래서 어느 해 봄에 나라에서 정승판사들만 모이는 어전회의가 있어요. 어전. 이게 어전이니까 임금님 앞에서 하는 회의죠. 회의가 열려서 일주일 동안을 어전회의를 하는 거예요. 집을 비우게 됐어요. 허정승은 정말 마음이 타죠. 애가 타죠. 애첩을 일주일 동안을 못 보게 생겼으니 막 불타는 듯이 치밀어 오는 그런 어떤 연정을 연정을 눌러서 가까스로 이렇게 참고 있다가 어전회의가 막 끝나기 무섭게 어전회의가 2차, 3차고 애첩 박씨 생각에 끝나자마자 돌아와 보니까 집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있을 줄 알았던 박씨가 애첩이 간 곳이 없어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노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며칠 전에 어떤 노비가 대답을 해요. 어디 갔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며칠 전에 웬 숫장사가 수술판로 왔었는데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길래 뭐 숫 들여놓으실라나 보다 하고 저희들은 그리 알고 있었는데 몇 마디 주고받더니 그 뒤로 마님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시질 않아가지고 도대체 찾아도 없고 종족을 알 수가 없어서 대간마님께 사실은 고하려고 했습니다. 고하려고 했는데 대간마님께서는 어전회의 도중이라 알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허정승의 놀란 가슴으로 이게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백방 천방으로 수소문에서 봐도 아무도 애첩 박씨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행적이 묘연하게 아주 없어져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허정승은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없고 벼슬이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그냥 무조건 나는 애첩 박씨를 찾아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대상을 잊어버린 사람의 심정이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에 들어가서 굳이 사직을 하고 사직을 하고 죽작망외로 정말 조선팔도 방방곡곡을 이잡듯이 찾으러 다닙니다. 온 조선팔도에 사람들을 돈으로 풀어서 찾고 이렇게 찾는데 사방을 아무리 둘러다녀 보아도 애첩의 형방은 아예 종잡을 수가 없어요. 묘연합니다. 그래서 수일 수개월을 찾아다니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산에 어떤 산에 가면 이름이 아주 명성이 높으신 도사 도인 도승이 있으니까 도승한테 물어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말대로 도승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 얘기를 하고 자기 심정이 애가 끊어지는 이 심정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누라를 좀 찾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일령을 갖고 참선을 해보라고 도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람 내 마누라를 제발 좀 찾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 즉 참선하고 절도 많이 하고 공덕을 한번 드려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허정성은 오직 한 가지 그냥 애첩 박씨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오대산으로 들어가서 참선을 한지도 참 이분도 참 대단하죠. 그 정도의 어떤 권력과 명예와 금권력을 가졌으면서도 10년 동안을 10년 동안을 참선을 했는데 그래도 애첩의 행방은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정말 오간데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한탄하기를 이거 10년 동안 한 기도도 공부도 허사로구나 하고 앉아서 장탄식을 하다가 길게 탄식을 하다가 건너편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웬 여자가 뭘 머리에 이고 가는 모습이 자기야 볼 때는 꼭 자기 애첩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여자는 박씨 애첩이 틀림없는데 어째 여기서 저렇게 지나가는 것일까 하고 아이고 옳지 잘 됐구나 하고 쫓아갔어요. 쫓아가다가 그만 돌뿌리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뭐 유혈이 낭자 하게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머리를 흠켜지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고 상처가 하나도 없고 잔디밭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꿈인가 생신가 내가 어떤 상황을 맡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생각하다가 그만 화련히 대우를 해서 대우라는 건 깨우쳤다는 말이에요. 깨쳤다. 대화련 대우를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사가 머릿속에서 환하게 알아주는 거예요. 환하게 뭔가 이제 10년 아마 공부를 한 것이 이분한테는 엄청난 공력이 내공이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오직 1년으로 10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 제가 그런 말을 잘합니다. 가끔 부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천지신명한테 기도를 해서 얻는 경우도 있어요. 또 기도를 안 해도 잘 얻는 사람도 있어요.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굳이 묻거나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한다 해도 집에 있는 시부모님 또 신랑 자식들 건사하고 챙기는 걸 뒷전으로 밀어놓고 절에 와서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그런 기도는 소용이 없다 했습니다. 하여 그냥 하찮은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하나 집에다가 이렇게 잘 모셔놓고 거기다 되고 한 10년 5년 기도를 정성껏 하면 그 돌멩이도 영험이 생깁니다. 오로지 정신일도 하자불성이라 마음에서 이게 생겨나는 것이지 어떤 대상이 이걸 들어줘서 성취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기복적으로 신앙이 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삼세인과 경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설화 설화 전설 이야기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정성은 전생에 자기가 전생을 가만히 들였다 보니까 일곱 살 때 집이 가난해서 남의 집에 고용살이를 했어요. 했는데 산에 나무를 하나 갖다가 몸에 이를 많이 옛날에는 이가 많았습니다. 고무줄 저도 옛날 생각이 나요. 고무줄 팬티 고무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가 바글바글 하고 하얀 석회가 가루처럼 막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막 이빨로 으드득 씹어서 으드닥 소리나는 사람도 봤어요. 그 정도로 이도 많고 벼룩도 많고 빈대도 많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지금 지금 이 생을 이 현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기영화를 누리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를 엄청 잡아가지고 산에다가 이걸 다 집어던져놨어요. 얼어 죽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 이가 이가 산돼지 몸에 붙어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인연이 금생에 와서 산돼지는 숫장사가 되고 그때 고용살이하면서 주인을 일해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았던 공덕으로 인해서 자기는 정성이 된 거예요. 이 생에 와서 정성이 되고 이는 여자의 몸이 된 거예요. 여자의 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잠깐 몸에 붙어있었던 인연으로 인해서 금생이 허정승의 애첩이 돼가지고 오랜 시간은 못 붙어있고 잠깐 붙어있다가 버린 이가 산돼지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다가 죽은 인연으로 인해서 숫장사를 보니까 따라가고 싶어서 숫장사를 따라가서 그 숫장사하고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듯이 인연 작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르고 구르고 또 굴러도 선인 착한 사람은 선과 선한 결과를 만나고 악인 악한 사람은 악한 결과를 만난다. 하는 이게 말하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뭐라고 그래요 선과 악을 구별할 때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거 이치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설화가 생겨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보면 우연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각본처럼 탁 짜여져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냐 이건 지나고 나서 압니다. 흔히 지혜는 그 당시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그때 그 말을 들을걸 스님 말을 들을걸 그때 아버지가 말릴 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뭐에 씌었었나봐 미쳤나봐 이렇게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기회가 생기는 걸 우리가 영어로 노하우라고 그러죠. 노하우 바로 이제 그것을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 이치화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사실 없습니다. 좋은 일이거나 굳은 일이거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과가 이렇게 뚜렷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허정승의 옛날 전생에 그저 설화를 하나 3세 인과경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재미있었습니까? 예 재미있었다고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재미있고 유익하고 공부가 되고 지혜가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여러분 만나 뵙기로 하고 만나는 고날까지 뭐 며칠을 안으로 또 뵙게 되겠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애 있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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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